세번째 도시행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비만 와가지고 갑자기 또 이상해졌는데 캄쿠어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듀이허고요 이혼 3개월 차고요 너무 이른 거 아닙니까? 마음의 정리를 벌써 다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서류가 딱 끝나고 그게 3개월일 수 있어요 별거한 지 오래됐으면 그치 그간은 저는 이제 한국에만 이렇게 30년을 살다가 처음 간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와 있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미국을 이민을 오고 나서 처음에는 같이 와서 2주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 헤어지자고 약간 생각을 했고 이제 별거 생활이 그때 시작이 되었고요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영사관을 갔더니 한 명이 한국 국민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여기서 이혼을 못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요 네 그래서 되게 회의감이 들었어요 이럴 거면은 지금 룸메보다도 더 안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이제 어디다다가 찾아보니까 그냥 쉽게 이혼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었어요 응?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돼요? 미국에서는? 네 온라인으로 했어요 저희는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런 게 조금 힘들어요 사실 결혼도 이게 뭐 신고하는 거 뭐죠? 결혼했다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딱 그 상황 아니셨어요? 그랬죠 제가 그래서 혼인신고를 못했어요 아 저는 법적으로 그래서 싱글이에요? 싱글이죠 신기하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혼 후에 괴롭지가 않았고요 진짜로 좋은 친구들을 잘 만났고요 매주마다 밴드 연습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는 그 와중에 원하는 것도 다 하는 거 같아요 정말로 좋은 인연이 있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하이 ու 권함에 남은 흥믹 뱿 뱮 뱮 뱸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